고맙습니다. 이따 저녁에 바베큐 해 먹으려고 여기서. 바로 테라스. 나의 독채다. 여기 바로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바로. 바로. 아. 지려버렸다. 통발 확인하고 낚싯방 갔다가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출발할게요. 우선 통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통발.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통발이 있을까요? 문어가 있을까요? 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 뚜둥. 어 뭐야. 미역 간청자? 미역. 완전 두꺼워. 울릉동산 푸는처음 strictly adore는 광고에ship로 유라섬을 수정했어요. 미역 조개ogy이기. 에이잉. bowken ott정글 Tang. 어? 왜 안 들어가 있냐고. 와 이거 미역 되게 예쁘게 생겼다. 미안하다. 괜히 어제. 쟤 그냥 살려줄 거 그랬나봐. 살려 봐. 도착! 아 뭐야. 어? 간다 그랬다며? 오늘 가려고 하다가 이때 저 있냐고. 이때 저 있냐고요? 밥 먹었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나 지금 밥 먹고 낚시방 비웠다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밥 사드릴게요. 나 어제 식당 보고 있었는데. 네. 또 밥 사라져. 어제 내가 또 신세를 졌기 때문에 밥 사드릴게요. 신세를 드린 게 아닌데. 제가 신세를 졌어가지고. 제가 신세를 졌어가지고. 아, 예. 여기 식당 많던데요? 콩합밥 누가 맛있다고 하던데, 먹어보셨어요? 무슨 빵이요? 콩합..빵이 아니라 콩합밥. 여기 밥 돼요? 넓은데 좀 앉아, 일단. 원래 주로 뭐예요? 주로 누워가는데, 올라타고 생활 날씨. 얘기를 했지만, 비 예보가 좀 잡혀있어. 간장 있죠? 간장 양념으로 입에 먹은 거 같아요. 맛있다. 한 잔 이렇게 먹자. 싫어하지. 고소하지 마. 아, 맛있다. 골라다니어, 친구들. 참사해. 아, 감사합니다. 오늘 누나 덕분에 밥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안녕. 호잉. 비법을 멀고. 과장님. 배우님. 가면을. 물리치. 잘 먹은 거 assistants. 생일이 안녕히 계세요. 저 차. 아구아구. 약간 바람 불어서ken. 썰썰해. 아, 여러분 2일차입니다. 2일차. 1호에 2로 세팅되어 있고, 수심 3m 정도. 오케이. 바로 가면 되겠네요. 가방 때문에 어제. 아 뭐 차 갖고 들어갈 수 있네? 이래서 사람이 개고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차에 옮겨야겠다.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렸지. 울릉도. 아 자리. 아 조사님들 계시네. 우와 포인트 지렸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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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봐. 이거 뭐야? 우와 포인트 지나네. 뭔데? 또 봐 봐. 볼까? 첫 번째 캔틴. 갈매기들이 모여들어. 갈매기들 공나 못 모으는데 내 거를. 갈매기들이 자꾸 먹어. 갈매기들이 자꾸 먹어. 갈매기들이 자꾸 먹어. 구멍 쪽에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오 깜짝이야. 경찰차만 보면은. 아 재진 건 없는데요. 네. 아 진짜요? 오 여기 뭐 나와요? 세비 잠깐 보여줄봐요. 세비요? 경찰관님이. 그 낚시꾼이시래요. 낚시꾼. 오. 반지동이라도 목출이. 네. 3m 이상은 돼야 돼. 여기 3m 정도 맞추면 된다는데요? 아니에요? 몇 m 정도 맞춰요 그럼? 지금 현재 5m 줬지요? 네네. 그 출입 좀. 네네. 여기까지가 5m. 네. 5m 잡으면. 지금 이거 한 6m 안 되잖아요. 6m 안 되잖아요. 아 진짜요? 6m에 좀 바닥에 안 걸린다는데? 거기 볼게요. 네. 지렸다. 우와. 우와. 캐스팅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방금? 우와. 이쪽을 줘야. 네. 이런 사람에게 빨리 안착이 되잖아요. 안착이 되면 지금 바람이 일어서 오기 때문에. 네네. 길어서 저까지 갈 거란 말인데요. 찌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밑밥을 저기 줬잖아요 그지요? 바람이 네네. 여기서 바람이 네네. 아 한 번만요. 지금 수온이 낮아가지고 바닥 챙길 수 있더래요. 우와. 저쪽 갈매기안대로 있는가에. 숯밥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밑밥을 넣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충청. 되게 어렵다 근데. 지금 설명 듣는데도. 사실 완전히 이해는 못 됐거든요. 소류가 지금. 물 쪽으로 흐르니까. 아아. 물 쪽으로 흐르니까. 밑밥을 여기다 쳤어. 이렇게 흐르게. 오. 내가 실력이 미쳐야 해서 그러는데. 사실 고기는 잘 잡아요. 아. 갈매기 새끼야. 이걸 어째해. 아. 제 대기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그래도 어제보다 바람이 안 심해서 다행이다. 어제보다 바람이 안 심해서. 어제보다 바람이 안 심해서. 다행이다. 도착했다. 저기가. 그냥 갈 수가 없어. 하여기. 박스인데. 이거 갖다 놔야겠다. 갖다 놓고 가겠다 사실. 아 넘었다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거기다 잡았거든요 다행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미끄러워 우와 여기 봐봐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이곳은 천국인가 우와 개쩐다 개쩐다 미쓰니까 잡습니다 기다리세요 어 뭐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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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줄기를 좀 길게 줘야겠다 7M 정도에서 좀 하고 수심을 더 내려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고기 안 나오면 수심을 좀 내리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과자 이 갈매니키야 아 갈매기 똥 몰려들어 과자 제만도 갈매기 똥 몰려왔어 아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또 왔어 어 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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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 돼 고기. 고기, 남아라. 고기! 잡았다. 잡았다, 쳤수. 잡았다, 잡았다. 고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고기, 쳤수. 꺼져! 이 망상어 새끼야! 아! 잔다 쳤을 때! 아! 잔다 쳤을 때! 오지마! 이 갈머리 새끼야! 망상어 색깔 봐봐. 색깔 좀 달라. 입술 왜 이렇게 빨개, 얘는? 입술 되게 빨갛지? 입술 봐봐. 쳤어. 대게 좀 데리고 와! 좀빼이에요 여러분! 좀빼이! 울릉도 이틀째! 울릉도 이틀째 뚝배기! 첫 수는 망상어 먹었습니다. 망상어! 대박인데? 아! 바람! 안녕히 계세요! 안돼! 바람! 안돼! 아! 뭐야! 아! 너무 속상하다! 비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몸이 아프다! 아! 몸이 아프다! 아! 지금! 아! 어디야! 지금! 아! 밖에 바비큐 못하잖아! 비 보여요! 지금 비 내리고 있어요! 아우! 내는 게 없어! 아우! 아우! 내는 게 없어! 아우!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아! 아! 힘들어! 삼겹살! 아! 안 돼! 이거 튀겨졌어! 튀겨졌어! 다이어트 넣으러 가자! 여기 문어가! 삼겹살 타주고!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을 통발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과연 얘가 문어를 잡아올 곳인지! 거기 마트에 있다니까 그럼 저동완 쪽으로 갈게요! 저동완 갔다가 컴베이 컴! 여기다! 여기 문어 잡는다! 여기 문어 산다! 비 오거든? 빨리 설치하고 통발! 통발 여기 있다가! 간다! 간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여기!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 이렇게! 해놨어! 줄 이렇게!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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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펜이 많다! 슈 화이트! 슈크림빵인가보다 이거 하나 먹어 봐야겠다! 맛있겠다 이거! 김치가 없네! 정수계 있어서 물은 안 사도 되고! melting! 아앜! 안 먹을려고 했는데 또... 날씨가 너무 도움을 안 준다! 야! 진짜로! 공부가 다이어트 아 너무 힘들다 날씨도 먹고 빛났어 빛났어 삼겹살 삼겹살 어제 족발에서 나온 야채쌌까지 짠 또 짜리 없어요 삼겹살 맛있어 또 짜리 설배 끝은 일 고맙습니다 2011